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작심하고 법정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재판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피해왔는데 이번에는 법정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당시 경기도의 치사를 맡고 있던 이재명 씨가 다 알고 추진했을 것이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하다시피 피해있던 그런 태국에서 공항을 통해 가지고 입국할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 사건의 비협조직일 것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발언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기로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제대로 협조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동안 상황도 많이 바뀐 것도 있지만 아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돈을 모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모양새가 참 바닥이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제 오랜 장구 끝에 법정 진술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면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모를 리가 없다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법정에 진술한 내용이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북송금 다 알았을 것이다. 내게 열심히 하라고 했다. 법정에서 첫 진술한 겁니다. 검찰이 열 번 넘게 저에게 물어보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고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자 이재명 당대표의 최적근 가운데 한 사람인 김하영 이하영 씨에게는 이제 좀 내려놓고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이야기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이재명 경기도 당시 지사도 편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익숙하게 이렇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성장 배경하고 많이 이재명 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엄격한 경제 제재 조치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기업을 동원해 가지고 대납을 시킨 것은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진짜 대단한 거죠 그게 이제 만일에 사실로 판명이 되고 이렇게 하면 국제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보니까 북한의 스마트팜 경기도 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보냈다는 의혹 등으로 고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회장이 정인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정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이실직고 했다. 여기 나오네요. 그동안 재판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의 입장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회피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심경이 다 정리가 된 듯이 이재명 씨가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김성태 전 회장은 법정 진술에서 작심한 듯 대북 송금 경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진술했는데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향해서도 이제는 본인도 좀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억울한 마음이 커서 오늘 정인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작심하고 이렇게 법정에서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정한 건 본인 나름대로 입장이 정리정돈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경기도에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대납을 요청하면서 이재명 지사도 스마트팜 비용을 알고 있으며 쌍방울 그룹이 이를 대납하면 이재명도 쌍방울 그룹을 지원할 거란 취지에 언급을 한 것이 맞냐 이렇게 검찰 측에 묻자 김성태 전 회장은 맞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경기도 지사입니다.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경기도를 대신해 내는 것을 말씀드렸나고 하자 당연히 말했다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큰 일을 사업한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었든 간에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은 피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800만 달러나 이렇게 대납할 정도가 되면 뭔가 이렇게 확실한 그런 보정이 있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열 사람 붙잡고 여러분들 물어보면 아마 열 사람들이 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아마 답할 겁니다. 전화 내용도 앞으로 북한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자 이재명이 열심히 하시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 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저의 주장만 강하게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재명 대북손금 다 알았을 걸 내게 열심히 하라고 해 조선일보의 제목입니다. 7월 10일자 기사 제목을 소개하고 이 같은 법정 진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들 98% 1500여 명이 투표했을 때는 36분 정도 설문조사에서는 98%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그 다음 시간이 조금 더 지나 가지고 1시간이 된 다음에 32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서는 99%가 이재명이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무슨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보통 시민들이 거의 100%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이재명 당시의 경기도지사가 모르고 모르고 어떻게 그 피 같은 돈을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에 건넸겠냐 돈이란 것이 피고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사채업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일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것이고 별별 인간들을 다 만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액을 내놓을 때는 이렇게 보스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이 안 들고는 누굴 믿고 이런 북한 측에 돈을 끝내겠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그런 사건을 법정에서 치료한 그런 공방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 사건들을 상당 부분 유야무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확신을 가지고 계속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루 속히 이 문제의 진실이 낱낱이 알려져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판부도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최대 4의 현안은 선거 문제이지 않습니까 선거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 상반기에 못다 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그런 노력에 역도를 더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그런 구매와 주변의 확산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낙천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무엇이든 이렇게 남들이 다 반대하더라도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청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헤쳐왔기 때문에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일은 제가 여러분들 판단을 잘하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제가 속한 사회가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영역이 상당히 벗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론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사회적인 현안인 이 선관위의 고유 업무인 선거 사무와 관련된 불법과 비리 문제를 대한민국이란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번에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유보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결을 못하면 다음번에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된 그런 선거 사무와 관련된 불법과 비리 문제가 해결되기가 다음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관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한번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주 분명한 것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하고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구분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차다고 할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것하고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하고를 이렇게 혼재 상태에 두구나 이런 것이 익숙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분명히 옳은 일이지만 세상은 실제로 옳은 일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 사무와 관련된 그런 비리와 불법 문제를 지금 찾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차원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걸 구분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 선관위 문제가 해결되겠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을 방문했더만 아마 이제 어제 공병호 tv에서도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128명이 이렇게 선관위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거죠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128명부터 몽땅 자르시기 바랍니다 원칙에 건나게 비상임 선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또 지불된 그런 수당을 내부적으로 상사에게는 액수에 관계없이 돈을 받아도 된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 돈을 몽땅 돌려받아서 선관위의 사무처 직원들의 여행 경비로 당진했다 그 어느 후진국에 가도 국고를 이런 식으로 빼먹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이렇게 비분 관계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너무나 파렴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보도를 쭉 보니까 문화일보에서는 아주 그냥 이렇게 강하게 사설을 썼습니다 위원장부터 말단까지 위법천진 선거관리위원회 예외 없이 엄단하라 이렇게 해서 요즘에 채용비리 속구리 투표 관리 부실 문제 그다음에 수당권 이런 것이 이제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보니까 사설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재발 방지 대책으로 부족하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수뇌부 부당 보수는 한수하고 이렇게 엄단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는 채용비리 문제도 아니고 입찰비리 의혹의 문제도 아니고 노태학을 비롯한 전현직 선거관리위원장의 수당 뭡니까 받은 것도 아니고 128명의 선관 여러분들 사무처 직원들이 선관위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그건 다 여러분들 취업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3구 대통령선거 다음 윤석열 치 이름들 정부 하에서 치른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도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두 번째 공직선거인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든 선거에서 거의 99%에 가까운 선거구에서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그것이 가장 큰 여러분들 선관위 문제인 거죠 이른바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문제인 겁니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인 겁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문제인 겁니다 조작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이번이 저료의 기회입니다 이번이 저료의 기회인데 이번 기회를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살려가지고 선관위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안 쓴다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선관이 상전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종놈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정상적인 관계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를 100% 저 의견을 그냥 내세울 수 없는데 이게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3년 넘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되어버렸냐 나라가 완전히 그냥 전혀 상상 밖의 나라가 되어있는 겁니다 공적 기관이나 공적 인물들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국민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기회는 이번밖에 저는 없을 거로 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선관위 개혁은 불가능한 거고 제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 부정선거 선거부정 선거사기 사전특표 득표소 조작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음번에 그 양반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런 용어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저도 뭐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때는 입을 다물겠죠 아이고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할 만큼 했다 이 권호영 변호사님 이분은 이제 4.15 총선 관련된 재검표에 가장 많이 참여하신 변호사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고대법대를 나오시고 연배가 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선거 결과와 물품은 편집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결과와 증거를 선거 행정 사무관들이 직접 수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수치입니다 국가의 수치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위기인 거죠 권호영 변호사님이 차분하십니다 그리고 586 세대와 여러분들이 연배를 살짝 벗어났기 때문에 아주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정의감 같은 게 있는 거죠 도저히 이건 안 된다 대한민국 선거 결과가 편집되는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없으면 어제 제가 732만 명 2023년 5월까지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그런 숫자가 732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상류층들은 주로 미국을 갔을 것이고 그 밑에 스페인어 거니까 미국을 가신 분이 한 52만 명 스페인이 여러분들 한 46만 명 남미가 한 620만 명 되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나라 정권을 바꿀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국민들이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선관위 문제가 정말 이렇게 하늘이 주신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선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3년간 정말 전신전력을 다해 가지고 이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이 문제가 술술 풀려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강구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의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낱낱이 파헤친 책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참 이 판매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게 좀 많이 활성화 돼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든 여러분들 사이든 간에 기회라는 것이 항상 없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선거와 관련된 비리와 불법을 여러분들 개혁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참 암담한 나라로 아마 질주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께서 강하게 여러분들 밀어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서울대 교수 저한테는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한 3년이나 4년 정도 아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술이 나오는데 처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만한 문제는 아닌 거죠 편견 없이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랫동안 제가 조국 씨 문제는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이 양반이 이제 갖고 있는 것은 생각을 본인이 많이 안 했겠습니까 본인도 지금 이제 나이가 있고 사람은 다 자기 살국니를 찾으니까 지금 60도 안 됐고 그 상태에서 서울대 교수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어쨌든 개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아이들까지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아들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증을 반납하고 조민 씨 맏달도 의사 자격증도 그것도 이제 계속 소송을 해갈 것처럼 보였는데 확 뒤집어 가지고 다 뭐죠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총선에 출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굳히고 차근차근 정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총선 출마라는 행위 주체인 조국 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옳은 일이라는 부분을 제쳐두면 그 다음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죠 아직 60도 안 되고 젊은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 옳고 그런 이런 문제보다도 그냥 정치인이 되면은 또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아니 감방도 갔다 온 사람들도 다 뭐죠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장관도 해먹고 하는데 나는 감방 가지도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국 씨는 후원 그런 그룹들이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뭐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이 투표자들이 던진 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 씨가 나오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너무나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도 안 된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고 실제로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현실이니까 소망과 현실은 분명히 구분하는 겁니다 도덕적 판단은 다 유보를 하고 오늘 이 정유라 씨가 조국 총선 나가려고 자식도 냉팽기친 가장이다 이렇게 비분관계한 내용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걸 이제 데일리안을 비롯해서 몇몇 신문들이 다뤘더라고요 다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정유라 씨 페이스북을 여러분은 이제 이걸 이렇게 다뤘는데 이게 이제 정유라 씨가 여러분은 지금 총선을 위해 자식이고 미래고 나발이고 내뱉힌 진 가장을 보고 계십니다 정유라 씨 이야기는 이렇지만 조국 씨로서는 자기 인생을 한 번 정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총선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입지를 다지고 정치인으로 부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잊혀질 것이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절대 정신 차린 것은 아니고 총선 나가려고 시동 거는 것입니다 지금 집에서 내가 잘 돼야 너희들도 다 산다 아버지가 당선되면 다 정치 검찰의 선한 조국 주기로 몰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피해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라고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에서 조국 씨가 승리하고 2027년 또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걸 다 그냥 일거에 그냥 엎어버릴 수가 있고 역사 바로 쓰기를 다시 쓰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계산은 아마 본인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조국 시의 총선 출마술이 나왔던 6월 28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출마 반대 53.1% 내년 총선 출마 찬성 33.7%인 거죠 잘 모르겠으면 13.2%인데 이 비중이 점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뭐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여론이든 선거든 간에 다 그 동네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옳은 일이냐 아니냐 문제는 다 제쳐두고 조국 씨가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은 것이 총선을 통해 가지고 명예회복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화를 반짝 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선거가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쿡 찍어서 당선시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쿡 찍어서 이런 낙선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뭡니까 뭐 그냥 화를 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 실패를 안 하는 거죠 눈에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1년이 채 안 됐을 때 실시됐던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여기 쿡 찍어서 뭡니까 더불어민국 후보를 당선시킨 지역이 두 군데가 있죠 바로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 국민의힘 후보가 벗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여러분들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국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도가 높은 울산 남구에서 더불어민국 후보를 당선시켜준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누구를 쿡 찍어서 뭡니까 당선시켜줄 수도 있고 누구를 쿡 찍어서 뭡니까 낙선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장 하단에 있는 붉은색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광역시 여러분 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용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무려 35장을 뭡니까 훔쳐 가지고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천창수 후보한테 표를 얹어준 거 아닙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천창수 더불어민주 노총 후보 지지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거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모두가 다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이름들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쿡 찍어서 뭡니까 낙선시킬 수 있고 쿡 찍어서 당선시킬 수 있는 나라인데 특별지역이 되겠죠 뭐 반드시 조국은 당선시켜줘야 돼 대개 여러분들 2023년도 울산 교육감 선거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 광역시는 모두 5개 선거구로 있습니다 조작값 35% 다 동일하게 적용해 가지고 김주용 후보가 빼앗긴 득표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동에서 얼마나 훔쳤는지 다 계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게 a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고 b가 여러분들 뭐죠 진짜 후보별 득표수 추정치고 b가 뭡니까 훔친 득표수지 않습니까 김주용 후보께서 이게 아마 남군지 무슨 동이 농소위동에서 훔친 득표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게 2022년도 천창수 후보의 부인 되시는 노옥희 후보 2022년 12월에 공무수행 중에 돌아가신 노옥희 후보의 당선될 때는 35%가 아니고 5% 10% 이렇게 낮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 표를 조작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본 거죠 조작값이 낮지 않습니까 100장에서 5장만 이렇게 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국 문제를 바라볼 때 저는 다르게 보는 게 아니고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조국 편이 있으면 영상을 조국 씨 페이스북에 달아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시오 그럼 더 열심히 나올 테니까 지금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의 논점은 조국 씨를 옹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되기를 비나이다 이런 거 하고 실제로 뭡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조국 씨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하고 조국 씨와 당선 가능성이 있냐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현재 선거 제도 하에서는 그게 지금 현재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다 여러분 입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4.15 총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2월 1일 지방선거는 무슨 일을 했는지 상반기에 모두 다 5권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민낯 실상을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외면하고 그냥 헛소리만 하고 뜬구름만 잡고 하니까 나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쩌면 그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뭡니까 인지하는 것에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는지 너무 비겁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용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어제 일리아 씨가 썼던 그런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라는 그런 책을 소개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참 잘 웃지 않는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체제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관습 태도 표정 성향 이런 걸 다 바꿔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개방적이고 호해적이고 또 자유로운 그런 체제에 사람이 살게 되게 되면 잘 웃고 또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진치적이고 그렇게 바뀌는 거죠 체제를 잘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체제는 운함 이승만이라는 그런 걸출한 인물의 성각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운함 이승만이 한선 감옥에서 여러분들 읽었던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그 감화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아마 성경에서 운함 이승만이 아마 가장 주목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은 바로 구약에서 모세가 모세가 애굽이란 노예 신분으로부터 유대민족을 탈출시키고 해방시키는 부분을 운함 이승만이 깊게 아마 감화 감동을 받았고 평생 동안 소위 학정과 그런 가난의 이름들 주눅이던 조선민족을 자유민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저는 운함 이승만이 항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여러 가지에 기여를 했지만 가장 큰 것은 노예 상태에 있던 민족을 자유민의 신분으로 해방시켜준 인물이 바로 운함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 탈북한 이후에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당에 정착하게 된 아주 젊은 탈북자들 가운데서도 전문직 탈북자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그 자유롭고 호해가 넘치는 그런 체제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에서 다 탈북해 가지고 컬럼비아 대학이니 뉴욕 대학에서 유학해 가지고 영어도 능숙하고 젊고 영어도 유창한 와싱턴에서 문친 전문직 탈북민들 젊은 북한 지도자 회의 아마 여기에 이제 이렇게 허릿하게 처리하신 분들은 북한의 이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와싱턴 tc 백악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실 20-30대 탈북빈 신명의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로 자유와 민주 인권 꿈에 대해서 열띤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모임 이름은 젊은 북한 지도자 회의 고통스러웠던 탈북의 순간을 뒤로하고 북한의 남은 이들의 자유와 희망을 위해 통일시대를 준비하겠 나선 청년들입니다 이 모임을 이제 주도하신 분은 이현성 글로벌평화재단 연구원이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들처럼 자유와 인권을 향유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자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것이 우리의 희무입니다 이렇게 이제 포부를 밝혔네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자랐느냐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국 특히 우남 이승만의 여러분들 그런 기계와 꿈과 기도의 결과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지만 지금 사실 또 그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들로부터 선거 부정 문제 때문에 그걸 인식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끔가다 참 마음이 이렇게 섭섭하죠 자유를 지키는 일에 얼마나 고단한 일인데 그거를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덮고 넘어가 가지고 체제가 변하게 되면 선조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어서 만들어준 자유를 우리가 상실하게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절박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토록 대한민국에서 더문 실정이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은 거죠 이 젊고 유능하고 영어가 유창한 그런 젊은 탈북민들에 관한 그런 기사를 보면서 오늘 또 BBC 방송에는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는 북아프리카와 아프리카 이론의 그런 일종의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 관한 기사가 나왔네요 유럽 아니면 죽음입니다 티네이저의 여러분들 소위 그 마이글런트 인민자들 생명을 여러분들 그냥 목숨 걸고 지중해를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참 너무나 극한 것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100년 정도는 여러분들 이 지중해 바다가 이스람의 바다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해적도 참 그랬고 이탈리아 해안간에는 성한 데가 없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해적들이 하도 침범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를 가게 되면 그 산 꼭대기의 해변가를 따라 여러분들 뭐죠 해적에 오기 힘든 장소까지 주거지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리폴리 북아프리카 과거에는 로마의 바다였지만 천년 동안 무법천지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트리폴리 가까이 있는 리비아 수도조의 카스텔베르데에서 출발하면 바로 여기서 뭐죠 정부가 입소가 돼가지고 조난지원대가 와서 이 배를 끌고 참 이탈리아도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근거리니까 시칠리도 뭐 항상 이렇게 난민들 때문에 고민이 많을까 하고 그리스도 많을까 하고 이 사람들이 다 건너는 것이 이 체제 안에서는 어떻게 살 도리가 없기 때문에 건널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참 다시 한 번 이 운함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이렇게 건립이 되는 건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운함 이승만이 우리 민족에게 준 가장 큰 여러분들 선물은 모세가 애국의 이름던 노예 상태로부터 유대민족을 해방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어떤 여러분들 지도자도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세계적인 시각을 갖고 확고한 자유국가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던 운함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절반이라도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체제 기축 구축 위에 여러분들 체제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또 위협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 크게 위협을 받았던 것은 6.25 전쟁이고 또 해방 이후에 여러분들 전국에 보시기 바랍니다 정교한 계획에 따라서 당시에 구소련이죠 소련이 여러분들 한반도를 적화하기 위해서 해방되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민중 소요 폭동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내부의 적들인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7번의 공직선거를 다 부정선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총칼 덜 필요 없고 성금한 여러분 훔칠 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죠 체제를 전복시키고 끼리끼리 해먹는 체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칼 끝에 목에 목 끝에 칼이 들어왔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칼이 그냥 이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까지 이까지 들어왔는데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들 내용 젊은 탈북민들에 대한 내용 지중해의 목숨을 걸고 건너는 틴 에이저들 그 다음에 우삼 이승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체제 자유롭고 번영된 체제를 지켜야 되고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선거를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선거를 훔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더 이상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파헤친 것이 상반기에 출간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날이 계속될 때 좋은 날을 위협하는 그런 화건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제 오염수 괴담 이제 오염수 괴담을 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민족이 과학적 사실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해져 버렸을까 그런 참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문명이 여러분들 기초한 것은 사실과 진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자체를 먼저 거짓으로 그렇게 둔갑시켜 버리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남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하면 괴담을 확대 증폭시키면 정권을 탈취할 수 있을 것이고 정권을 탈취하는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정권을 탈취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해먹는 체제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광우병도 그렇고 과거에 뭐죠 미선효선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 뭐 이렇게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 그게 뭔가 하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익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 우리끼리 다 해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총동원하는 겁니다 직업으로서의 괴담 확대 재생산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지금 뉴델리 시민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눈먼 돈을 방치했고 민간단체 보조금을 일제에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다 해먹는 겁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베네수엘라도 선거 사기 세력들의 여러분들 이익을 좀 나눠주는 그런 국민들이 그냥 같이 붙어가지고 절대 그 정권이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도 장악했죠 주변에 자신과 이익을 함께하는 국민들도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권력이 백성들이 732만 명이 나라를 떠나든 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먹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먹잖아 얘기해 지금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kbs 수신료 수입 연 7천억에 천억에 급감할 갖다 그럼 왜 여러분들 kbs는 권력의 나팔수 이상으로 노력했느냐 우리끼리 해먹을 수 있습니까 권력이 바뀌니까 당장 여러분들 뭐죠 통합비 여러분들 징수가 분리 징수가 되니까 7천억짜리가 천억으로 되니까 다 이익인 겁니다 광우병 단체와 오염수 단체 인력 조직 구성의 80% 이상이 일치한다 시급으로서의 괴담 학대 재생상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제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은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하고 이런 마드로에 이해를 공유하는 국민들이 꽤 많아진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계속 숫다를 해야 되니까 나라 경제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항상 다른 나라 사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저럴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탄핵은 국회의 의무 주가 조작 도로 조작 김건희 특검 서울 시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촛불행진 집회자의 주로 나오는 인사들이 국회에서 모임을 가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주체로 김두관 의회도 양산을 해서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냥 그 나라 자체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진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 기사를 보면서 모든 여러분 사회적인 그런 갈등 요소의 그 뒤에는 선거 부정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아무도 안 다루려 하기 때문에 한국이 참 앞으로 깎아받게 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는 겁니다 김두관 의원 주체로의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 국회의원 신민사회 공동기자회견장에 익숙한 얼굴들이 다수 등장했다 이들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 이어서 올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슈까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돈이 되니까 그래야 정권을 잡으면 또 이런 돈을 나누어 줄 거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사업인 겁니다 사업 이날 기자회견은 안징글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창익 인건연대 사무국장 위종 서울대 맹예교수 구본규 거은용 촛불행동 공동대표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들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등의 주축으로 활동해왔다 다 돈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선일보의 기사의 오른쪽을 보니까 마니몬 뉴스 광우병 괴담 주도 세력 오염수 짓고 양평으로 가다 젊고 영어도 유창한 워싱도스 묵친 전문직 탈북민들 이승만은 애국자여 82세 20년 뒤를 보고 원자력을 준비시켰습니까 고지서 받았다면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 tv 수실로 분립 납부 기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각각 개별적인 그런 기사로 보이죠 저는 딱 네 가지가 먼 거 아니까 결국은 우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권력을 잡아야 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현재 권력을 흔들어야 되고 현재 권력을 흔들기 위해서는 뭡니까 오염수 여러분들의 괴담을 확대 재생산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먹으려니까 여러분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선거를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선거 사기 문제 선관위 문제 핵심 문제를 해결할 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이 뻔히 보이는데 나라가 그냥 뭡니까 완전히 그냥 골로 가는 모습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가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겠죠 이제 뭐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뭐죠 이미 큰 거는 장악하고 있습니까 큰 거는 뭡니까 큰 거는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갖고 있는 거다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 또 권력 잠시 빌려줬던 권력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성정 자체가 여러분들 뭐 과장을 하거나 저의 미래 전망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챙겨 먹은 것이 그렇게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과장을 하거나 자신의 유익함과 이익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유포하거나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되면 인간의 길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체를 구축한 거죠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맞춤형으로 선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4월 5일 보궐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콧 찍어서 뭡니까 울산 남구 나의 선거결과를 뒤집어 가지고 더블 민주당 기초위원을 탄생시켜 콧 집어 가지고 뭡니까 민기노통 여러분들 천창수보를 교육감 선거로 올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수많은 체제 전복에 여러분들 그런 경보음이 울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런 무관심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절박함이 없을까 옳은 것에 대한 열망이 저렇게 없을까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데 대한 절박함이 없으면 나중에 완전히 골로 갈 수가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천하태평일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 사회가 많이 병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병들었습니다 그것은 뭐 bts니 방탄인 해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건 화려하지만 그게 다 여러분들 체제가 유지가 됨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에 미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구소련 지금은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상당히 복합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있죠 우호적이기보다도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좋은 호감을 갖고 있지는 않죠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해방전국부터 시작해서 좌우 여러분들 분절을 일으키는데 정교한 여러분들 중 러시아에 소련에 개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교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귀하 러시아 한국계 러시아계 한국인인 이 일리아시 일리아시가 이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아주 한국에서 유명인 모양입니다 올해 이제 40세네요 올해는 41살 정도 됐겠네요 러시아 아버지 우크라이나 어머니 일리아가 올린 국기 하나 일리아시 부모님이 한 분은 러시아 분이고 한 분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인 모양이죠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일리아 러시아를 방문하면 놀라운 러시아식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고객인데 서비스 제공자가 상전인단 태도 미소는커녕 고객을 무시하는 말투 협조란 단어를 또 읽을 줄 모를 것 같은 공무원들 답답하고 불친절한 이런 서비스는 소련 시절의 관료주의 시스템에서 기인합니다 소련은 관료주의 천국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관료 매우 상세한 업무 분배 엄격한 규칙과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 등이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부모님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서류 처리하는 담당자 따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이 따로 증명서에 도장 찍을 사람 따로 신청자에게 증명서를 돌려주는 담당자 따로였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한 장 받는데 필요한 인력이 5명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담당자가 한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섯 명이 하니까 구소련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제 일리아시는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라는 책에서 구소련 해체 이후에 소란스러움과 혼란을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체제가 이미 198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하게 되면 생산성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없는 체제였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되면 유럽의 모든 나라와 달리 러시아는 신민사회를 한 번도 역사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13세기부터 15세기 사이에 몽골의 여러분들 아주 가혹한 압증에 시달렸고 그 이후에는 농노대를 기반을 해 가지고 거의 전체제위 국가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또 다른 행태의 전체제위였지 않습니까 역사성 한 번도 자유로운 나라를 경험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물할 수밖에 없는 거죠 1945년 5월 8일 소련군은 독일 베를린의 진군에서 나치 독일의 국회 건물을 장악한 이후에 소련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독일과 싸우면서 약 3천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소련은 이날을 공식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된 시점으로 여기고 20세기의 소련의 최대 업종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 날을 공식적인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대조국전쟁 성정일 5월 9일은 러시아에서 새해담으로 가장 큰 공휴일입니다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나라 이름이 바뀐 현재에도 대조국전쟁과 연관이 없는 집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말 그대로 온 국민에게 아픈 역사입니다 우리 집도 무관치 않습니다 친가와 외가의 정조할아버지와 정조할머니들께서 그 전쟁에서 독일과 싸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20세기의 소련은 체계사에서 여러분들 엄청난 부정적인 유산을 남긴 거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동구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좌익들이 연정 연립정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파들을 숙청하고 자연스럽게 위성국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헝가리 체코에 있는데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헝가리 의거와 여러분들 체코에서도 의거가 일어났지만 다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소련의 죄악이란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소련의 인류사에 기여한 것은 무슨 발레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명화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아주 대단한 작품을 남긴 그런 작가들을 기여를 한 거죠 그러나 소련은 본인들의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 여러분들 수출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멈춰 불행에 몰아넣지 않습니까 헝가리와 여러분 체코를 위성국가로 만드는 꼭 같은 방식으로 어디에 적용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에 그대로 적용했지 않습니까 꼭두가시 같은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한반도를 적화하기 위해서 꼭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무슨 생각하는가 하니까 일리아 씨가 40이 됐지만 역사교육은 러시아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심으로 세계사를 보는 겁니다 한국에 한글날이 있듯이 러시아에도 러시아의 날이 있습니다 6월 6일인데 러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로 추앙받는 알렉산드로프시기네 생일입니다 이 날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많은 행사가 열립니다 러시아 사람을 위한 러시아 시험,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의 말하기, 대해 등이 진행되고 러시아 및 러시아 문학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강조합니다 후식이는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너무나 유명한 시조이 러시아가 기여한 것은 톨스토이 같은 그런 아주 걸출한 문인들을 배출한 거죠 아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실내에 머물려야 되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좀 깊은 그런 학자들이나 문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내가 봐도 너무 독특한 나라입니다 유럽을 지향하지만 유럽으로부터 배척받는 존재 그렇다고 아시아의 일부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질적인 문화 역사로 따지자면 누구보다도 많은 피를 흘렸으면서도 막상 아픈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걸 막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나라 풍부한 자원으로 불을 축적했지만 커다란 빈부격차를 가진 땅 독특한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항상 주변 국가들에게 의심의 눈길을 받는 국가 어쩌면 러시아의 매력은 이런 중첩된 모습이 만드는 의외의 조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분들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공을 합리화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여러분들 황당합니까 아무리 이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크림반도 이런 병합도 문제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멀쩡한 나라를 그렇게 침략해가 1년 이상 그렇게 전국도를 초토화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같은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초기에 여러분들 러시아의 진공을 옹호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했는가 사람이 참 독학으로 이것저것을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 방송을 보면서 아직도 러시아의 이름 우크라이나 진공으로 옹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편견 없이 그거는 아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유로운 국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지도층들은 구소련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늘 이 3부작으로 일리아시가 쓴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아주 깊은 그런 내용은 드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까지는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실제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를 파헤친 책입니다 선거를 지키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이 다시는 참정권에 침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집필한 아우슈주 비치에서 생한에 성공한 오스트라 비엔나 출신의 정신과의사인 빅터 프랭크의 저서를 이미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이 있었는지는 제가 그동안 미처 몰랐습니다 빅터 프랭크의 강년녹입니다 이 강년녹은 1946년도에 이루어진 강년녹이기 때문에 아우슈주 비치의 생한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름이 나온 강년입니다 예스 투 라이프 부제를 보니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답해야 된다 이런 영문판 내용을 청하 출판사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서는 항상 예라고 답해야 된다 젊은 날의 빅터 프랭크이고 30대 말에 여러분들 아우슈주 비치에서 감옥에 갇혔네요 노년입니다 참 여러분들 이분을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제가 대해서 서평을 소개를 하고 또다시 이런 다루는 것은 아주 독특한 체험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우슈주 비치의 생한에 성공한 그것도 정신과 의사라는 것은 현대인에게 엄청난 소중한 여러분들 자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우슈주 비치의 생한에 성공한 빅터 프랭크의 그런 정신요법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 풀려난 이더메인 1946년도에 오스트리아의 한 모임에 참석해서 행한 삶의 의미에 대하이라는 그런 강연록이기 때문에 46년의 강연록입니다 앞에 해제를 보니까 그리고 이때가 41세니까 아마 39세 40세 때 이제 아우슈주 비치에서 아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수용소에서 인간이 철저히 맨몸동이로 되돌아간 실존이 다름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 인간의 선택을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언젠간 저는 한 여성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여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의 소파 위 백에 걸려있던 깔끔한 액자에는 격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운명보다 강력한 것은 흔들림 없이 운명을 떠받치는 용기다 하지만 그녀는 그 격언 아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각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개인의 단지 말뿐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행동하면서 삶의 의미를 자기 존재 안에서 실현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맥락을 딱 잘랐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수용소에서 죽기로 결심한 사람을 살도록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는 것이 아주 어려웠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개인이 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개인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의미를 자기 존재 안에서 직접 실천해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이 아니고 지금 말입니다 삶의 고단함은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절대적인 의미를 알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도의 시인 라빈 드라나트 타고르는 어느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잠들어 꿈을 꾸었습니다 삶은 기쁨인 듯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았습니다 삶은 의무였습니다 삶은 의무였습니다 나는 일했고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무가 기쁨이었다는 것을 타고르의 시를 그냥 살아가는 것은 의무라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고 자기의 삶의 에너지를 아껴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살아내는 것은 그냥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삶의 고단함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건 겁니다 영혼을 관리하는 것은 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육체적인 여러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은 조언들이 필요하지만 이걸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 같으면 좀 허술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삶의 고단함은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그만 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은 오로지 절대적인 의미를 알 때만 삶은 의무라는 겁니다 당신 혼자서도 여러분들 나온 게 아니니까 아이들을 이름 키울 때를 보게 되면 그 아이 하나가 성장 서양 속담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 전체가 아이를 키운다 그만큼 고된 일이란 거죠 그 부분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삶이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참 이 빅트 프랭크리안프는 삶의 수용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강연장의 내용도 너무나 주옥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네요 인생은 의무입니다 유일하고 커다란 책임입니다 하지만 삶에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기쁨은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치 결과가 모습을 드러내듯 스스로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에 행복은 결코 목표가 돼서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되지 못하며 오직 결과의 따름입니다 탁월의 시래에서 의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이행한 결과 말입니다 이런 기쁨 즐거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중앙일보와 외신을 다뤘는데 창업을 해가지고 크게 불을 성취한 사람들의 약물 같은 걸 복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분명히 뇌 쇠표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럼 제가 아는 한 의사 선생님 말씀이 가족들한테는 절대로 수면제를 처방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치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나 의사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수면제를 막 그냥 처방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 수면제가 여러분 뇌 쇠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다른 약물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기쁨을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편안함을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빅터 프랭클의 이런 메시지는 뭡니까 기쁨과 행복감과 충만감이란 것은 어떤 활동의 결과지 그 자체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구해서도 얻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인생은 의무고 인생은 책임이라는 겁니다 삶에서 없는 크고 작은 기쁨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추구해서는 얻을 수 없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야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로서 당신이 뭘 하다 보니까 기쁘더라는 거죠 당신이 이러저러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쁨이 얻어졌더라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삶이 좀 팍팍해지는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빅터 프랭클의 강연록 같은 메시지는 너무나 소중하네요 인간은 온갖 행복을 추구하지만 기쁨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붙잡지 않을 때 그러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지혜로운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문은 밖을 향해 열려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 행복은 문을 밀고 들어오는 자에게는 그 문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인생은 의무고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 그 자체가 의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택권이 없고 우리가 우리 목숨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이 없고 살아내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은 의무고 성실하고 치열하고 여러분들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은 의무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부산물로서는 뭡니까 기쁨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이야기의 저는 뭡니까 행복의 문은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문이 밖으로 열려 있다는 겁니다 행복의 문을 밀고 기쁨의 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하면 문이 다 차단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강연로 독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은 보지 않지만 정말 제가 볼 때는 재충전하는 데 참 도움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거라 그냥 이 이야기만 그냥 여러분들 소개하지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보고 재해석해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언젠가 삶의 권태를 느낀다는 두 사람이 저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한 명은 남자이고 다른 한 명은 여자였습니다 둘은 이구둥승으로 삶에 바라는 것이 더는 없어서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두 사람을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학문적인 저술은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멀리 외국에 살면서 연락이 두들린 자녀는 그 여성을 피로로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두 사람 모두에게 칸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180도 바뀐 생각의 전환 더는 내가 삶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대신에 삶이 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인생의 과제가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네 누군가가 삶이 무료하거나 지겹다고 느낄 때 삶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삶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이런 아주 간단 명료한 질문만으로 정신이 버쩍 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물을 수 없고 인생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변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이 삶의 물음, 생각의 문제에 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삶 자체는 질문을 받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존재는 모두 인생에 대답하는 것 책임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빅터 프랭클의 여러분들 철학이자 정신의 의사로서의 견해는 정말 참 대단한 그런 실용성과 위력이 있는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삶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무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지겨워지기 쉽죠 우리 존재는 모두 인생에 대답하는 것 책임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명료한 이야기입니까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우리가 답하며 순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은 순간순간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특정한 한 인생의 특정한 의미에 대해 묻는 것도 순진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기자가 세계 챔피언이 되신데 어떤 수익기를 최고로 꼽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게임 상황과 구체적인 체스 말 배치를 띄워넣고 도대체 좋은 수익기 심지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특정한 수익기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요 삶이 던지는 질문은 상황이나 시점이나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던지는 질문에 시점 시점마다 순간순간마다 상황 상황마다 적절한 답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삶이다 이것이 빅트 프랭컬의 주장인데 한 번 소개한 죽음 수용소에서 나온 내용과 맥락은 같지만 강년녹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멋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여러분 내일도 계속해서 빅트 프랭컬의 강년녹을 1946년이니까 45년에 여러분들 전쟁이 끝났으니까 막 이제 가장 생생할 때 41세 때 여러분들 대중강년녹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광고 하나 드리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철저하게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번부터 5건이 상반기에 모두 다 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 책들이 좀 많이 주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선거를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표현으로는 어떻게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 소망이나 노력이 앞으로 결실을 맺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 선거 사기가 그냥 고착화되고 문화화되는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야 국민들이 고생한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자 신념 때문에 이런 책들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많이 확산되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